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존경한 모든 권세를 돌려드립니다. 전중하신 주님의 예정하신 뜻이 되시어서 이곳에 일찍이 리젤세의 교회협의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능력으로 이끌어주시사 여기까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하여 오늘 제30일의 대량과 임원 및 실행위원 이치임식 예배를 하나님께 크신의 청가공제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적은 정성이 남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금양하옵소서 임을 지으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옵나이다.